권리구제법 권리구제법에서 행정상 손실보상입니다. 이후에 뭐가 있는지를 떠올릴 수 있으면 논리맥락이 잡혀있는 것이죠.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권리구제법은 일반 행정작용법에 따른 국민의 권익이 침해됐을 때 이런 대적 행정작용 자체를 다투는 행정쟁성은 다음에 배웁니다. 그러면 손해 전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건 손해배상이었어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차이는 앞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배상은 위법할 때요. 대적 행정작용이 위법할 때 그런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말미암은 손해를 전부해준다는 말은 전부 보상한다 이런 말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위법하면 배상, 적법하면 보상입니다. 따라서 행정상 손실보상의 손해배상과의 차이는 뭐냐면 위법한 행정작용과는 손해를 전부해주면 손해배상이고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특별한 희생을 보상해주는 것을 손실보상이라고 불릅니다. 즉 대적 행정작용이 위법하냐 적법하냐로 구분한다는 개념을 정확히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손실보상 청구권입니다. 손실보상, 보상은 적법한 것이죠. 손실보상 청구권은 사실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도로, 항만, 지하철 공사를 위해서 어떤 토지가 수용됐다. 그러면 적법한 공행정작용, 적법한 행정작용을 위해서 누군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이 박탈된 거죠. 이런 경우에 공익을 위한 사업에서 개인이 희생을 당했을 때 그런 특별한 희생을 전부해 주는 것이 바로 손실보상입니다. 손실보상 청구권, 헌법적 근거는 23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1항을 재산권 보장된다. 재산권 보장의 일반 규정이라고 부르고요. 2항 같은 경우는 재산권 행사의 내용 한계 규정으로 얘기합니다. 내용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공공목료에 적합해야 된다. 재산권 보장에 관한 일반 규정과 내용 한계 규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3항이 중요해요. 3항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소용사용 제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및, 엔드입니다. 플러스죠.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써야 된다. 이랬을 때 법률로 소용사용 제한, 이것을 공용침이라고 부릅니다. 용어는 기억해야죠. 공용침해라는 말은 뭐냐면 일반 공중이 사용하기 위해서 적법한 침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공용침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런 소용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을 해야 된다. 얘도 여기에 걸리고 얘도 여기에 걸립니다. 즉 이런 공용침해, 적법한 공용침해도 법에 근거를 둬야 되고 그에 따른 보상도 법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이렇게 양자가 걸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 플러스가 완벽하게 항상 결부되어 있어야 되느냐 그걸 결부조항에 관한 논의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도 기본강에서 배워야 되겠죠.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인데 손실보상청구권이 사건이라면, 사건이란 말은 사법이 인정한 권리죠. 사건이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고 공법이 인정한 권리다. 공권으로 보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공권의 존모에 대한 행정소송은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죠. 판례는 손실보상청구권을 공권으로 보고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립요건 기억해야 돼요. 공제적득법, 두문자를 따든지 그렇게 중요한 쟁점은 아니기 때문에 성립요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특별한 희생이 뭐냐, 이렇게 분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